말라기 1장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고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애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재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재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재단의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재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말라기 2장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애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애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격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내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구배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재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유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말라기 3장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삭스를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애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구배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의 조상대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인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불선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의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애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애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미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말라기 사장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화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랩산에서 네 종 모세를 지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잃은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